여기가 바로 정상에 다 왔습니다. 역시 저녁에 등산을 하려니까 좀 많이 힘든데 지금 안개가 많이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어요. 어 근데 저기 아까부터 누가 있는데 혹시 저번처럼 태구님이신가? 한번 제가 가볼게요. 이 시간에 여기에 사람이 있네. 어 저 혹시 태구님? 아닌데요. 어 죄송합니다. 어 뭐야 그러고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구님입니다. 어디 찾고 있는가. 저기 지금 여기 청년산 정상에 와 있는데요. 임피디 회원분들도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임피디 모임에서 자주 하는 청년산 정상에서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 곳곳에 작은 바위에 자기 선물을 하나씩 꽂아놔서 다음 사냥분들께서 찾아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를 위해서 구독자 100명이 됐잖아요.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철님께서 저희 사진을 뭐 숨겨놨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아 네. 가시죠. 자 조명팀. 자 조명팀 보시고요. 사진상으로는 여기 어디였거든요. 아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 봐야 되는데요. 어때요 기분이? 숨겨놨는데 이렇게 저녁에. 내가 만약에 찾았는데 별거 아니면은 다시 데리고 올꺼에요. 여기 어디였는데 여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올라오면서 되게 좀 짜증내는 거 같아요. 아 그럴리가요. 어. 우와. 뭔가 바로 찾으시는데? 아 요거는 그 철님께서 스탠리를 위해서 만드는 간식. 아. 허쉬 초콜릿. 어떡하니. 산에 갈 때는 당도 당뇨이 많이 던지기 때문에. 다시 나눠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야 되나? 이거는 철님께서 전달하신 걸로. 그래 그래 회사회사. 그래 회사회사. 그래. 또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 어 또 있네요 거기. 진짜 깊숙해져 생겼라. 오우. 거미. 자 꽁무 봉지 했는데. 이게 뭐지?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꽁무 쌈 했는데요. 네. 대게이긴 합니다. 짠. 응? 액션.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진짠. 너. 누구만 하나? 응. 틀려. 셋? 뭐. You. か. zing.